음악 안녕하십니까 서일봉 스님의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제1 땡궁땡고산 제7회차 제1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2페이지 참여해야 할 것이야에서 서님께서 물을 한 잔 마실 적에도 나는 과연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에도 나는 과연 저 뻐꾸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가 등을 스스로 물어보고 따져서 한 점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야 하고 했습니다 우주법계 삼나만상이 모두 법심부린 비로자나부리라 했습니다 유독 인간만이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 교만심으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얼마나 자연의 순리에 개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서님께서는 불자는 항상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을 향해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할 참과 남을 향해 창피해하는 마음인 부끄러워할 괴인 창계심을 가지라고 하시고 참여란 잘못된 것을 반성하여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고려 때 진각해심국사도 겉모양은 스님이면서 속마음은 새 속에 있으니 어찌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추하고 미친 은행은 알아서 하지만 화탕지옥은 또 어찌 알아서 피해갈 거라 하셨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통은에서 세상은 바다와 같이 고통이 많다하여 고해라고 한다 농사짓는 사람이 진흙을 밟지 않을 수 없고 생선장사가 비린내를 없앨 수 없듯이 세상 사는 사람은 모래와 같이 고통이 많은 사바세계에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찌 보면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생로병사, 구부득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오음성고 이 인생팔고의 고통과 끝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인 번뇌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동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통과 번뇌를 없애는 법을 깨우쳐 설하셨으며 이 바른 진리의 법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선임께서도 물살처럼 쏟아지는 번뇌와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법을 지금 SIB 불교 교육 방송에서 불교학 개론이란 저서로 요약하여 주옥같은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임께서 가르치는 불교의 정법을 한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 여야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교재 25페이지에 소위는 편파적이다를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위는 사심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이다 모든 마음이 자신을 위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생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자비란 자는 내 뜻에 맞는 사람을 어엿버서 사랑해 주는 것이고 비는 내 뜻에 거역하는 사람을 가역어서 척은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선임께서 수없이 강조하시는 번뇌와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 삼독심이며 이 삼독심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은 남들이 자기만 바라보길 원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상에 대한 애착심 즉 아집이라고 합니다 현대적 표현으로는 자기의 또는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이 이기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우주가 생긴 이래 모든 것은 인년에 따라 생겨나고 인년에 따라 소멸한다는 영기법 즉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인 영기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명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자와 같이 두려움이 없는 위험을 갖춘 것은 나를 위해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며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한 삶이었기에 위대한 삶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는 본래 불성을 갖고 있지만 선지식의 인년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매 순간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면 매 순간이 해탈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풍성함만큼이나 능력한 마음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땡중 땡보살 7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